자, 오늘은 주기! 고맙습니다. 아니, 미친 거 맞어? 민망한... 다음에 되겠는데,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스님이 두 분이에요. 배웠습니다. 민망합니다. 제후 스님? 아이고, 하리입니다. 아직 몸들이 안 풀렸어요. 자, 허리를 삐끗한... 허리를 삐끗한... 오, 자신 있게! 오, 성공! 삐리! 안녕하세요, 삐리입니다. 아깝습니다. 오! 싱싱풀입니다. 싱싱풀입니다. 오, 나이스입니다. 아! 아, 쑥스럽고만 100만입니다. 참가로 100만님은 이제 건달 흉내를 내는 반달님. 예, 반달입니다. 2021입니다. 저는 1%입니다. 뿌리 뿌리 코스. 1위 선수가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이거 뭐죠? 땡입니다. 하하하하 종식우리님. 이바이크. 오, 영냄프레이. 성공입니다. 오, 갑자기 실력이 늘어서 나타났는데? 토마스님. 같은 이바이크인데, 수준 차이는 조금 있어요. 밟아, 밟아. 자, 어떻게 갈거죠? 오, 여기까지 잘했어요. 오! 토마스! 이야, 이거는 불합격이에요. 아, 씨. 여기까지 넘고, 저쪽 가서 1초 견뎌야 돼요. 2021님. 이바이크에요. 영냄프레이 나왔고요. 어떻게 갈거죠? 어떻게 갈거죠? 땡입니다. 제우스님. 줌 아니에요. 제우스님이에요. 땡입니다. 반행님. 반행님. 반행도 영냄프레이로 들어갔고요. 반행들이 관록이 있어요. 관록. 성공입니다. 8호님. 아이고, 영냄프레이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자, 건달 흉내를 내는 반달. 백만님. 백만님. 과연? 오, 좋아요. 건달 흉내만 내는 반달님 되겠습니다. 필림. 잘 타고 싶은 의욕이 넘치는 분. 아, 웃어 또. 자, 202님. 아, 또 걸렸어요. 스님.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 그치. 아유. 스님의 순환시대. 예. 어우, 좋아요. 잘 넘어갔어요. 아, 여기서. 스님. 주지 스님. 주지 스님을 노리고 있고요. 스님들이 실력은 사실 좀 그래요. 1위님. 완벽한 성공을 못했죠, 아까? 과연. 토마스님. 또 길을 막고 있고요. 와, 이렇게 아주 깔끔한 동작으로 성공을 하는 1위님 되겠습니다. 어필님. 오, 좋아요. 어떻게 할 거죠? 오, 오. 이거 성공하면 대박입니다. 오오. 명장면이 나왔어요. 이럴 수가 있나? 와. 대단한 어필님 되겠습니다. 아, 기술이 대단했어요. 감사합니다. 강 Frederik happens. 이거 성공하면 대박입니다. 명장면이 나왔어요. 와, 깡패다 백마님. 건달 아니고 반달이에요. 후라 셔 셔! 꾸라 셔! 살렸어요! 필립 신뢰를 냈는데 실력 차이가 그게 안 되네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성공입니다 남정네들 성공 못하는 남정네들 여성 회원들은 다 성공했고요 제우 스님 지금 급합니다 급해요 아 똑같은 동작인데 제우 스님은 안 돼 이거 오늘 겁나 재밌네 남자고 전기자전거예요 급하게 냈어요 고맙 스님 스님들이 실력이 살짝 딸려 백만님도 성공 못하면 체면 구기는 거예요 여성 회원들은 다 성공했어요 백만님 성공했습니다 아 땡입니다 못 넘었어요 아 이거 좀 억울하게 됐습니다 아 보여줘 하자 넘치지 말고 아이고 하느님 하느님 달려라 하니 달려라 오우 이리로 들어가는게 편한거 아니에요 토마스님 이리로 들어가는게 편한거 아니에요 이리로 들어가는게 편한거 아니에요 이리로 들어가는게 편한거 아니에요 본인이 집중을 흘려요 살았어요 아직 살았어요 아직 뭐 살았어요 이게 3일절 코스 이리 선수 이리 선수 오오 이리 선수가 땡땡땡 아카데미 나오더니 실력이 겁나 늘었어요 지금 이리 선수 이공일님 이리 선수 아직 정기 익숙지가 않아요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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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치 않아요 익숙치 않아요 백만님 간달 백만님 성공의 의지가 있으면 이 죽지않은 미션이구요 어필립 아 어려운 쪽으로 올라갔어요 아 바퀴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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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 끝까지는 내가 모르죠 201님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고 바퀴즈님 아 발을 내가 버렸어요 중구리님 오 오른쪽으로 확률이 별로 없어요 바퀴즈님 바퀴즈님 아 너무 그쪽으로 그건 또 아니죠 고마 스님 그렇죠 어 잡아 고마 스님 좋아 좋아요 아 오른쪽 아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 왜 살랐어요 오 그쪽은 없어요 바퀴즈님 오 성공입니다 좋은 동작이 나왔구요 멋진 성공입니다 광복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잡아줘 쳤는데 잡아줘야지 이빈 나쁘다 이바일크한테 유리할 수 있을때 잘못 들어갔죠 거필님 보미가 오 좋다 아이씨 자 오 오 됐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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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만이 간다 아 발걸이 지났나 보다 아이씨 오 올라갔다 됐어 됐다 없어 없어 선수 아이씨 좀 잘못 들어갔어 아이씨 됐어요 됐어 됐어 이제 앞밖에 잘못 들어갔어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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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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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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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소나무 3코스 리선수 윌 오 한방에 성공했습니다 한방에 성공 어필님 아이씨 하마스님 이 바이크한테는 유리한 코스입니다 이 바이크는 뭐 껌입니다 반달님? 아 백만님? 이게 이 바이크 아닌 건지 어려워요 싱싱구리님 이 바이크 이 바이크한테는 비교적 유리한 데도 안 돼요 콜스의 특징이 되게 쉽게 보이는데 잘 안 돼요 가루님? 아 좀 깨졌죠? 좋아요 가루님? 좋아요 쉬워 보이지만 잘 안 되는 코스 싱싱구리님? 또 걸렸죠? 제우스님? 좋아요 그러나 또 실패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하다 보면 약이 빡 올라가는 코스 가루님? 잘 들어갔고요 열받는 코스 열받는 코스 어필님? 코스 이탈 코스 이탈 싱싱구리님 어거지로 성공했습니다 흔들흔들 드러나 문턱에서 아 여기서 꼭 걸려요 용관님? 용관님? 여기서 꼭 걸려요 용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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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blick 거기 갈게요 아 어필님? 이제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우 스님 열받았어요 스님! 유지스님 경쟁에서 28톤을 밀리고 있어요 제우 스님! 오! 성공할 뻔 했는데 일반자지는 힘들어요 힘 빠지면 됐어 여기 열받은 하루님 이제 이바이크 한방에 성공할걸 예상해 봅니다 한이님? 밀어 밀어! 밀어! 괜히 예상했습니다 다시 한이님 이 바이크 아 흔들렸어 열받은 어필님 작전을 조금 넘는 거로 바꾸고 거의 됐어요! 성공했습니다! 더 멋있게 했어요 대단합니다 어필님 이제 여성 최초로 성공했고요 여성 최초로 열받은 하루 열받은 하루님 열받은 하루님 백마님 막방이 코스 그렇죠 다 써요? 그래도 올라가요? 지나간다 이야 고마스 님이 겁나 잘해요 고마스 님이 다른 동작으로 그냥 아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이 바이크한테 유리한 코스 맞박이 수고하네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같은 이 바이크 다른 느낌 선수 이리 선수 접수 좋아요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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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에요 승신구리 님 승신구리 님 수구리 수구리 를 못했어요 수구리를 못하고 밀고 가다가 실패 재우스 님 주지수 님 경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재우스 님 같은 이 바이크 같은 이 바이크 자존심에 살짝 상처가 난 반이 님 좋아요 수구리 잘해야 돼요 올라가서 또 지수 우유 손두 차가워두르 한파이지 유지 유지 선수 지수 자존심 모양새 빠지는 겁니다 어필 님도 도전해봅니다 잊은 타이트 고정 기사 아유 아유 액 아유 ㅋㅋ 아유 이리 선수 열받은 이리 선수 열 열 열 열 차 열 차 열 차 아이씨